웃기게 생겨. 무화과 잼하고 요거트. 무화과 요거트입니다. 그리고 크림치즈도 있어요. 그래도 오늘은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건데도 소금. 먹어봐야지. 조금만 안 먹을래? 맛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제가. 고춧가루.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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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. 버터가 그냥 뿜뿜한다. 요리가 없네? 응. 아니 어쩜. 와우 진짜. 너무 대박이다 상태가 너무. 이거 괜찮은데? 왜 그렇게 안 만들지?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먹나? 그건 아닌데? 진짜. 이렇게 한국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결정을 잘 못해야겠네. 고구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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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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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맛있다. 음. 고구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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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. 엄마의 커피치노. 다시마쌈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. 다시마쌈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요즘 최애 시리얼. 케이크. 이건 에그 스콘. 에그토르트 같은데 그치? 이름만 스콘이고 뭔가 에타 같아. 그리고 피낭시입니다. 피낭시. 맛있겠다. 다시마. 이 정도면, 다시마. 그치. 다시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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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저는 머리로 머리 묶는 거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핸드폰 찍어야돼요 진짜 별게 없거든요? 너무 별게 없어요 너무 별게 없어요 치킨 먹어요 근데 여기는 못 찍겠다 지금 몇 시야 근데? 11시 25분이야 이 시간에 헬스쿨 가면 가지고 있어 엄청 좋아 엄청 북적거렸다 아 얘 너무 웃겨 초점을 못 잡네 왜냐면 저런 거 먼저 하고 뭐 잡지를 못하니 빵집으로 갑니다 샌드위치 있다 엄마 간호박 바질토마토 소금빵 입니다 간호박 바질토마토 소금빵 간호박 맛있다 blob 맛있네 음 칼 시키 소금 바람 상대방 문 은근 손 과학 그리고 쫄깃쫄깃해 맛있네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봐 와 근데 진짜 예쁘다 하나 먹었는데 입이 매워지겠다 생 국물 먹으면 밥 먹을 것 같아 음 맛있어 국물 먹으면 더 맛있어 응 더 먹어봐 안 그래도 좋아 좀 목말르다 물 하나 사서 마셔야겠어 쫌 맛있어 짭짱 좀 먹고 Encourage 그러니 재질 자 해삼 행복 여유롭게 여유롭게 어뢰 멀떼도 파란색이네. 멀떼도 파란색이네. 됐어, 동일한 가感謝. 나무치가 너무 좋았어. 머리카락이 너무 좋았어요. 맛있어. 이번에는 뭐 가지예요? 먼지에서 발 ded은 저기, 아, 여름이다. 오늘은 젤라또 대신에 티라미수 와플을 시켰어요. 나는 티라미수 락입니다. 맛있겠다. 골고루 락입니다. 골고루 락입니다. 골고루 락입니다. 먹으면 진짜 다 맛있구나 맛있어 허니브레드도 맛있을 거 같아 나 지금 썸네일 좀 만들려고 어 누나 그건 뭐야? 이거? 응 마늘쫑 파스타 이 마늘쫑 파스타를 이 마늘쫑 파스타를 마늘쫑 파스타를 마늘쫑 파스타를 먹어도 맛있어 오이 김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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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지? 냄새가 되게 맛있는 냄새 나 마늘을 넣었거든 사과잼 크림치즈 오이 김 비빔밥 오이 김 비빔밥 오이 김 비빔밥 오이 김 비빔밥 나 진짜 박아펜을 줘가지고 그치? 오이 김 비빔밥 미안합니다 괜히 데려와서 오이 김 비빔밥 오이 김 비빔밥 그러게? 미안합니다 식빵도 있어 오이 김 비빔밥 앱스크도 있다 나 아기곤맹이 응 무화과랑 고구마? 저거도 맛있겠다 행복바구니도 맛있겠다 무화과 크림치즈 베이벨도 맛있겠는데? 오이 김 비빔밥 오이 김 비빔밥 다 맛있어 보여 다시 맛볼게요 여 지금че agreeing zen scholarship 오 arbam 어우 자꾸 머리를 먹어 정전기 Dingen 개고픈거야 Kendhum incredibly 배고프다고 엄청 Kos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